2015년 6월 15일 월요일, 오후 3시 본관국제회의실에서 국제화지역선도대학 장학증서수여식이 있었습니다. 이번 장학수여식은 지난 4월 대한민국 정부 유학생 장학금 장학증서수여식에 이어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추가로 일본, 오스티리아, 프랑스 등 대한민국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. 장학수여식의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황성조 총장이 직접 참여하여 성적우수 장학생들의 장학증서, 총 43명의 유학생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. 선문대학교에 다니는 일본인 그리고 한국인 후배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은요. 역시 이 대학교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잖아요. 그 외국인들은 일단 저 일본인 후배들한테는 한국 친구들과가 어울리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거 말고 역시 한국에 이완이 왔으니까 한국 친구들과가 어울리면서 사는 게 저는 저로선 쉽다고 생각합니다. 비록 타국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가는 저희 선문대 유학생들의 모습이 보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이상 선문대학교 클리우스 정민수 기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